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인혜입니다. 아직도 증권시장 내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혼자 있습니다. 사실 꽤나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중 무뎌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6월 FMC에서 매파적 발언이 가세하면서 투자심리를 더욱더 위축시켰기 때문이죠.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인 N과 금이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해외 선물 시장의 동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분석을 해보시죠. 저희 방송은요. 서울기재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센티비.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기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개정보 및 가입코류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 심리적인 조항선이 2,400선을 뚫었습니다. 현재는요. 0.21% 떨어지면서 2,371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클이 매도 중이고요. 개인만 나 홀로 매수 중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3%나 빠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현재는 0.31% 빠지면서 837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급도 또 함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요.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고요. 외국인이 300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사실 코스닥 상장사 내에 중에서는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국이 큰 점을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시장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65% 떨어지면서 7229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S&P500 지수입니다. S&P500 지수는 0.5% 떨어지면서 2765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달러인덱스도 함께 해보도록 하죠. 달러인덱스는요. 현재 0.17% 떨어지면서 94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금까지입니다. 금은 현재 0.27% 오르면서 128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도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도일은 0.3% 떨어지면서 65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중국 시장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은요. 어제 용선자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일 마감장을 알려드립니다. 15일은요. 0.73% 떨어지면서 3021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항생지수는요. 0.43% 떨어지면서 33,000 부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피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피 시장 현재 비트코인은 700만 원대에서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에이다, 이오스, 아인스테인음, 이도리움도 스포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 확인했고요. 네, 다른 코인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은 0.08% 빠지고 있고 리플과 네오, 스텔라룸엔, 비트코인 캐시는 소폭 상승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입니다. 이오스가 역시 아직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오스가 1위, 2위는 비트코인, 그 뒤를 이어서 트론에이다, 이더리움 순으로 거래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각종 시황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닥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이고요. 저희 최유은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신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신 보시기 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증시가 미중 간 무역 전쟁 심화에 따른 우려로 전일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외신을 통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이 오르락 내리도록 했던 국제 유가가 오펙 회의를 앞두고 상승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은요,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다울럭 스피프 스트레이트 드롭, but stocks end up low as energy tech limit trade wire slide.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오버레일 연속 하락을 했다. 하지만 에너지주와 기술주가 하락폭을 낮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요, 미국 뉴욕 증시가 28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우려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다우 지수는 오버레일 연속 하락했으며, 대형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보시고, 현재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요, 최근 유가 증권 시장에서 중국과의 무역 긴장감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Oil rises ahead of a pack. China tariff loom over US price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OPEC 회의를 앞두고 유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올랐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WTI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1.2% 오른 65.85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OPEC과 대량 생산국들의 증산 논의가 되면서 유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연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를 맡아주시고 계신 이현민 멘토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함께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 증시 하락을 좀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외에도 다른 영향들이 좀 끼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어떤 요인들을 좀 받고 있나요? 네,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역 전쟁 자체가 맞습니다. 일단 무역 전쟁도 맞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면요. 미국 연중 금리 인상과 그리고 국제 유가 등이 일단 영향을 미친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일단 무역 전쟁 자체는 올 초부터 좀 지속된 걸어온이 되었던 내용이지만요. 이번에 가장 큰 영향을 다시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일단 중국산 기술 제품 1102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 500억 달러 정도 상당의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단 밝혔는데요. 일단 340억 달러치 품목에 대해서도 7월 6일까지 일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중국도 곧바로 보복 주식에 좀 나섰었죠. 그래서 중국도 5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정도 일단 관세를 매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미국과 똑같은 340억 달러치 품목에 대해서 7월 6일부터 일단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7월 6일 무역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랑 일단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일단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보복하면 더 많은 관세로 일단은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백악관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 정도 관세를 준비 중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또 미국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방금 전 무역 전쟁이 가장 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브라질 해아라와 그리고 아르헨티라 해서도 미국을 제외한 일단 신흥국들과 그리고 주변국들의 이런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좀 경제 자체가 지금 무너지면서 미국 증시까지 해서 지금 휘청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자체도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난민 정책으로 둘러싸서 일단 유럽연합의 대리과 그리고 독일 연장의 내용으로 일단 불안감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요동치는 국제 유가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크게 미국 증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증시랑 국제 유가도 역시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팩에서 증산을 하겠다라는 예상들 때문에 사실 유가는 지난 장에 올랐는데요. 지금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계속 유가의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평균적으로 100에서 한 120티 좀 크게 움직여야 200티 이내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전일 그리고 전거래일보다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계속 200티 이상의 큰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요. 먼저 미중 간의 무역전쟁 관련해서 유가가 일단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러한 이유 자체도 무역할 때는 보면 유가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유가가 금상세를 보이고 또는 완화 소식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이러한 식으로 좀 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일 상승은 먼저 무역전쟁 간의 긴장감은 지속 유지한 채로 일단 상승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일단 22일, 23일 오스트리아 빌에서 일단 열리는 정례위, 오펙의 정례위죠. 그래서 감산 합의 완화 가능성도 유가의 영향을 일단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오펙 정례위 마치기 전까지 유가는 지속 높은 변동성 상세를 일단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22일, 23일 정례위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 포지션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지난 거래와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세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에서 120틱, 그리고 160에서 180, 그 다음 220틱 이상의 원회의장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 세 구간 안에서 변동성이 높을 때에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이용한 데이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증산은 유가의 하락으로 무역전쟁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어서 20일 오펙 회의도 잘 중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지켜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가이드 한 질평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민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개인이 매매를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격 투자를 하거나 또는 추격 매매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격적인 습관적인 매매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항상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주이면서 확률을 높여가면 그만큼 조금 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확률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놓치는 기준이라든지 또는 매동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다 보면 방어를 해나가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 한 주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난장엔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는지 그리고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에펙스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로에펙스의 경우에는 전일 시가구 고가 라인이 좀 강한 저항 라인이었다가 이제 강하게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전일 쉽게 전거래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면서 매도로써 이제 시가 라인에서는 충분히 강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서 지지였죠. 그래서 어제 전일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매도 대응을 그래서 시가 라인까지 가져오는 부분을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시가구 저가 라인이 또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전일 시가구 고가 라인 자체가 강한 저항을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금일의 경우에는 반대로 시가구 저가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강한 지지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적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에 의해서 유로에펙스가 움직이지만은 이제 무역전쟁과 그리고 주택지표들 이제 부각 등에서 편율에 비해서 좀 약세를 나타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가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로써 어디까지 조금 더 열어둘 수 있냐 1.182609까지 일단 매수로써 열어둘 수 있으며 지금 전거래일, 전거래일과 그리고 선거래일 전에는 강한 매도세 이후에 일단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 아래쪽에서 조정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저가 라인 자체가 올라가면서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금일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1.1869까지 다만 지금 무리한 매수대응보다도 추가적으로 시가나 저가 또는 1.1709라인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도대응 자체는 전거래일 고가의 1.170409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의 경우에는 전해 아시아당에서 강하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이후에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 다시 한번 시가고 고가, 유로에펙스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돌파한 이후부터는 이제 매수적 관점으로서 어제 매수대응으로 65.5라인까지 일단 저는 대응을 하였었는데요. 추가적으로 65.8라인까지 새벽장에 조금 더 올라갔으나 전일 고점 자체가 오늘의 경우에는 강한 저항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강한 내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전일 고점과 지금 당일 고점 시가라인에서 지금 붙어있는 만큼 65.7라인과 65.8라인에서 강한 저항을 역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일 위쪽으로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65.8라인과 66라인대로 안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65.0라인과 64.9라인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으며 다만 65.8라인과 90라인이 안착된다고 했을 때는 위쪽으로는 66.4라인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65.8라인 돌파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시가, 당연히 시가라든지 또는 65.5라인에서 지지시 매수적 관점으로서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위쪽 65.8라인을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매도적인 관점으로 65라인까지 열어두면서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도 지금 강한 하락세 이후에 유로에픽스와 같은 전일, 아래쪽에서 지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골드의 경우에도 전일 고점을 살짝 갱신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아시아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일의 경우에는 제가 무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전까지는 일단은 조정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도 일단 1286라인 때가 다시 한번 돌파된다면 그때부터 매수적 관점으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최대한 아래쪽 1280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위쪽으로 매수 관점으로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90라인까지 간단하게 일단 볼 수 있고 2차적으로 1295라인까지 열어두면 좋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오늘 당일 14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 맞는 부분이 보인다면 그때 이제 복수 계약자분들은 같이 매수 대응을 다만 위쪽에서 86라인 때가 다시 돌파된다 했을 때는 좀 비중을 줄여서 단계약 위주로서 매수 적금이 조금 더 유리되어야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다의 경우에는 전일 강한 하락 이후에 시가고가 라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반등, 만회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아시아장에서 시가고가 라인이 강한 저항과 그리고 전일 시가 라인까지 같이 겹치면서 7274라인과 5라인 때는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추가적으로 유럽산까지도 내려올 때는 1208라인까지 추가적으로는 1200라인까지도 무너질 수 있으나 일단 1200라인은 강한 지지 라인 구간으로서 이 라인 자체에서 만약에 변국 현상이 되면서 반등한다고 했을 때는 금일 중으로 다시 한번 시가고가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로FX, 오일, 골드, 그리고 나스다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앤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가님과 어떤 이슈들을 살펴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지표가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 경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2대 쇼핑의 날이죠. 6.18 데이의 누적 매출액이 무려 2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6.18 데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전문가님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은 일단 용선제로 휴장이었죠? 네. 네 그러면 따로 마감장을 들려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살펴볼 뉴스를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월 중국 상업생산 관련한 지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간치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봤을 때는 중요한 지표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지표를 오늘은 좀 가져왔는데요. 5월 중국 상업생산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비로 따지면 6.5% 증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생산은 6.8% 증가. 그다음에 근데 전달 전월비로는 좀 소폭 하락했고요. 소매 판매 역시 마찬가지로 8.5%가 전년비로 증가했지만 전월비로는 또 0.9%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이 5월에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대 비해서는 6.5%가 증가했는데 전달에 비해서는 또 감소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러면 중국의 이 경제 지표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일단 부진한 지표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전년대에 비해서는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경제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월비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줄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대에 비해서 2.1% 증가를 했는데 증가율이 이제 1월에서 4월 누적 대비해서 0.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증가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증가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SOC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증가가 얼마나 되냐 중국은 이제 계획 전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하게 봤어야 되는데 12.4%에서 9.4%로 감소한 것이 전체적으로 산업생산이 전월기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오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하이테크 제조기기 제조 부분 투자 같은 경우는 1월에서 5월 누적 기준으로 대비해서는 9.8% 그다음에 8.2%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1월에서 4월 누적 대비해서는 한 2.8% 그다음에 0.3%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하이테크 이쪽 부분만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제조 등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다시 이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4.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부진한 경쟁시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5월 치고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6월, 7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경기가 좀 다운될 거거든요.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좀 좋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신산업, 하이테크,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런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세는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를 봤을 때는 5월에 지금 전월 대비해서 0.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좀 단기 반등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은 어떤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의견은 뭐 때문일까요? 사실 이제 좀 해석 자체가 좀 애매하거든요. 중국 지표 자체가 좀 나온 게 좀 애매하게 나오니까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일단 중국 경제가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좀 지표가 나왔다. 이런 부분을 좀 따지고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은 딜해버리지.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줄이려고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많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압박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주식금융 채권 발행, 그다음에 은행 대출, 그다음에 부회 투자 같은 법인금융 채널, 기업 부채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법인금융 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한 5월 4행 정보가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해서 5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자본이 감소, 그러니까 투자 자본을 대출로 많이 해가지고 투자 자본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절반 정도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온 거면 잘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아예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인기는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의 차이는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민간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의 공원 같은 경우는 2018년 GDP 성장률이 6.7%로 전망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사실 이 6.7%를 믿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최근에 GDP 성장만 추구하지 않고 경제구조 개혁하고 업그레이드에 좀 주목을 하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중국이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접수됐다가는 이제 중국도 나중에 그런 이제 잃어버리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상당히 적적으로 좀 경제구조 개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갭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민간하고 중국 정부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쪽 갭은 조금 조금씩 특손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제 입장의 차이를 좀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또 해석을 하냐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좀 해볼게요. 두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제2의 광군제라고 할 수 있죠. 진둥에 6.18 데이가 있습니다. 6.18 데이. 아 우리나라 5.18이 참 가상 아프고 뭐 이렇게 그런 민족혁명 그런 일이었는데 중국은 6.18이라 그래서 이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축제예요. 축제. 축제인데 이제 6.18 데이의 미적 매출이 22조 원 돌파했다는 소식인데 지난해 기록은 뭐 그냥 뭐 근데 6.18 그러니까 6월 18일날 하루 나오는 매출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냥 6월 17일에 이미 다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역대 최고 기록이 이제 예상되고요. 진둥 계열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힘을 보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진둥뿐만 아니라 월마트, 유흥우이, 부부가와 같은 이제 다른 이제 쇼핑, 인터넷 쇼핑 관련 매출이나 오프라인 쇼핑 관련 매출도 같이 덩달아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유통은 깨가지고 상당히 좀 기뻐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겨울에는 알리바바의 광군제 쇼핑 축제의 날 11월 11일이 있다면 여름에는 진둥의 6.18 쇼핑 페스티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올해도 좀 참 많은 화제들이 있었는데 이 6.18 쇼핑 축제의 좀 배경이 뭔가요? 네. 일단 좀 6.18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쯤이 원래 6.18이 원래 유명하지 않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휴장이었잖아요. 어제 휴장이었던 이 용선제가 제일 좀 유명합니다. 어제 용선제로 휴장이 왔는데 용선제는 뭐냐면 6월에 이제 용선제가 홍콩에서 벌어지는 이제 수상, 조정경기. 그러니까 외국으로 따지면 사양으로 따지면 조정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빈산 수상경기를 벌이는 축제입니다. 이렇게 노져서 빨리 빨리 가는 축제인데 이때 이제 빈산식에 벌어지는 쇼핑 축제라 진동에서 이렇게 만든 쇼핑 축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필 또 이제 진동이 창립 기념일이 6.18일, 6.18일이에요. 그래서 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5대 IT 거대 공룡기업 중에 하나인데 6.18일에 창립을 해가지고 이때가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요. 용선제 같은 경우는 2,300년 전에 이제 부패한 나라를 한판에서 몸을 던져, 이제 충신, 이제 몸을 던져서 죽은 충신이 있는데 그 불원이라는 그 충신을 들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을 치면서 달려가는 건데 북을 치면서 이제 노점에서 가는 그런 경기도 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단호제에 합니다. 6월 이제 홍콩 단호제하고 이때쯤에 홍콩 여행 많이 가시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도 많이 가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필 이제 6.18에 진동의 6.18하고 또 겹치면서 매출액이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행사하는 이제 진동의 6.18 쇼핑데이 행사는 6월 1일부터 시작은 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6월 18일까지 유적 매출액이 1,274억 이한. 우리나라도는 21조 8,200억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매출입니다. 지난해 총 매출이 1,199억 이한이었으니까 그냥 가볍게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록 자체는 6월 17일 날 이미 다 돌파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축제에 저도 함께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요. 올해 특히 이렇게 6.18 축제 매출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난 알리바바 광군제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의 소비 성향이 좀 바뀐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건 사실을 하나 추가해드리고요. 원래 주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왔던 이유 자체가 진동에서 상당히 많이 신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알리바바의 광군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기울이고 신혈을 기울여서 6월 18일 축제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는데 진동그룹 계열사들이 총동원돼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매출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동의 물류계열사 중에 진동물류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 기간에 당일 배송, 2주 배송 이런 상품 주문량이 한 90%를 담당해줬고요. 스마트 물류 기술로 발전되면서 이게 정말 황당하게 주문을 딱 인터넷으로 주문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자마자 한 시간 만에 배송되는 그런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면 한 시간 뒤에 그냥 진동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주문 시스템도 출시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고요. 금융계열사, 진동금융 같은 경우도 은행하고 입장업체들 협력해서 7억 이한 정도 혜택을 제공했고요. 그러니까 머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버 머니나 이런 걸로 해서 쿠폰이나 이런 걸로 한 7억 이한 정도 진동을 끌었고요. 그다음에 20만 개 공급업체들 진동에 들어와 있는 한 20만 개 업체를 공급해요.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은행과 협력해서 약 400억 이한의 대출을 일으켜서 이번 진동 6.18 축제를 많이 준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겠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단호하고 또 아버지의 날, 그다음에 러시아 월드컵이 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쇼핑 문화가 좀 적창되고 있는 모습인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러시아 월드컵이 껴서 그런지요. 맥주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게 쇼핑 주문으로 해서 맥주 판매량이 어마어마했는데 막상 중국은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월드컵 축제는 참 재미있게 잘 즐기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어디에 졌죠.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많은 다른 이벤트들도 겹쳐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멘토님이 가이드 한 지평을 주실 차례입니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앞에 진동문을 꺼냈는데 빼빼빵데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빼빼빵데이. 빼빼빵데이는 상업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쇼핑 축제로 인식을 한다. 이런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우리나라랑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광군제에 이어서 용선제를 벌어지는 용선제 시기에 벌어진 6.28 축제 같은 경우가 중국 정부가 사실 이 쇼핑 축제를 전략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국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그런 인식도 있지만 중국의 소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이 축제를 만든 거거든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떻습니까?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때 우리나라가 해외 직구를 해서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결제를 해서 그거를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해외 직구를 통해서. 워낙 싸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중국도 이게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지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로 중국 내에서 선수를 친 게 광군제고요.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 때 전에 중국에서 먼저 12월 12일에 먼저 소비를 바짝 당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미국의 일단 쇼핑몰이나 이런 데에서 결제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티나지 않는 약간의 보호무역이긴 한데 저는 사실 보호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패턴인 거죠. 사실 저는 이런 거는 상당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광군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경제해야 하기 위해서 많은 쇼핑 축제이기 때문에 이 쇼핑 축제가 광군제 11월에 하고 6월에 또 중국 축제를 만든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가 쇼핑하는 그런 템포들 자체가 미국보다 한 템포 먼저 가고 미국에 있는 것들을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쇼핑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국 내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이나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혜를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된다. 단순히 상업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많이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땡땡대로 상업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는 투자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었군요. 말씀해 주신 오늘의 가이드에 맞춰서 오늘의 시장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요? 네 오늘 한동안 제가 추천을 안 드렸죠. 안 드렸는데 물종목도 제가 드리긴 합니다만 추천 종목이라고 하긴 조금 매수가가 좀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서 보셔야 되는데 수능 광학 테크입니다. 수능 광학 테크 02382 코드번호는 02382 그다음에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능 광학 테크?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써니 옵티칼이라고 하면 다들 압니다. 원래 이 회사 이름이 써니 옵티칼인데 한문으로 이렇게 상장해서 이름만 올리면 이름이 약간 좀 손수해져요. 중국 스마트폰 부품사고요. 광학 테크 하니까 딱 느끼시는 바가 있겠지만 렌즈하고 카메라 모드라는 회사거든요. 주요 고객사가 화웨이, 샤오미, 온포, 비보 한마디로 중국의 웬만한 스마트폰 굴지의 기업들은 거의 다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매출을 보면 85% 이상의 스마트폰 관련 여러 분 기계를 매출입니다. 그리고 2018년 써니 옵티칼에 핸드셋, 렌즈 모드, 카메라 모드 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70% 증가했고요. 렌즈 모드도 70% 카메라 모드도 5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이 왜 증가했냐면 듀얼 카메라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듀얼 카메라인데 중국은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X에도 3D 센스 모드를 납품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볼 수 있고 블랙박스나 이런 데에 렌즈 모드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율주행하고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써니 옵티칼이 만약에 공장 문 닫잖아요. 중국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 다 문 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상당히 좀 영향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중국 IT 산업의 기초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죠. 심지어 많이 올라온 게 역사적 신고가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 역사적 신고가 상황인데 상당히 많은 성장세를 보여서 제가 봤을 땐 다시 한번 이거 관신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사실 이때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 상황 자체가 조금 더 밀리는 상황. 그러니까 매수가가 152.500에 맞춰놨고요. 2라인입니다. 2라인 매수가 좀 내려오면 그때 매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선정가는 132.600, 600, 그 다음에 1,500가는 172.700 정보점인 라인이고요. 2,500가는 193.30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순후과학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부품사들하고도 많이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후과학테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차이 이슈와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와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차이나 이슈와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멘토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코인 이슈 첫 번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최대 거래 통화가 바로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의 움직임에 아무래도 정부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만큼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6월 15일이었죠. 윌리엄 힌먼 미국 SEC 기업금융국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는 증권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400달러 수준인 이더리움이 단 하루 만에 10% 급등하면서 또 500달러로 훌쩍 돌파를 했는데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취급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또 거래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힌먼 국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이 안도에 한숨을 쉬으면서 다시 투자 금액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힌먼 국장이요. 밝힌 암호화폐 관련 내용에서 이더리움이 다가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ICO의 경우 증권법을 기준으로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권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 힌먼 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증권 상품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밝힌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힌먼 국장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망이라든지 분산화 구조 그리고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증권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 수요자가 가치 상승을 기대한 투자 목적이 크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중앙화된 집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SEC는 미국 비트코인도 역시나 증권으로 간주화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앞서서 이제 비트코인 증권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 주장에 이어서 힌먼 국장도 비트코인에는 비트코인을 책임지는 재단 역할을 하는 중앙화된 주체가 없다. 더군다나 아무리 재판매를 거치더라도 비트코인이 별다른 가치를 창출해내지는 못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죠. SEC 그간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코인 발행 주체가 코인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해왔는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힌먼 국장의 의견은 이제 비트코인과 별반 다른 점은 없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더리움의 특성상 증권으로 간주될 만큼의 가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또 뭐 발전은 하지만 그런 가치는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이래서 뭐 이제 뭐 탈중앙화되고 개방된 네트워크 그리고 증권 가치를 높이려는 그 제3자가 개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증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하는 도록 하고 증권법 안에 규제 안에서는 좀 이렇게 놓아주기로 한 거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ICO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힌먼 국장이 하이 테스트라는 어떤 사례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례를 들으면서 투자 후에 하이 농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을 모으는 ICO도 증권법 아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힌먼 국장이 이제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또 홍보 담당자가 자료를 제공했을 때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려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 이제 증권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증권법은 어떤 뭐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ICO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제이 클레이튼 SAC 위원장이 ICO를 증권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것과 또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클레이튼 위원장도 누군가가 나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돌려준다고 말하는 경우 이는 당연히 증권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ICO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SAC가 이제 증권법을 대폭 수적하면서 ICO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굳이 전통적인 증권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안에 테두리에서 담아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흰먼 국장이 하위 테스트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하위 테스트는 어떤 판례 테스트를 말하는데요. 이제 특정 금융거래가 투자 성격을 띄는지 그리고 증권인지 그 여부를 판별을 했던 대법원 판례 테스트를 일컬어서 하위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위 컴퍼니라는 플로리다에 위치한 오렌지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오렌지가 그냥 일반 시장에 판매되면 그건 상품이겠죠. 근데 사업을 확장하기로 이제 작심해서 회사가 이 하위 회사가 농장 절반 정도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합니다. 대신 오렌지 그 매각 땅을 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하겠다. 농장에서 그 오렌지를 따서 그 수익금은 알아서 배분할 테니까 너희는 그게 뭐 할 일이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투자자, ICO도 마찬가지잖아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금액을 냈지만 관리나 운영체제는 이제 투자, ICO를 발행한 주체에서 자유롭게 관리를 하고 투자자의 수익만 주듯이 이 하위 컴퍼니라는 회사도 오렌지 농장 소유의 일부분 밭을 매각을 했지만 이제 임대를 받으면서 오렌지 재배를 한 수익금을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죠. 재배 소득에 분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하위가, 하위 컴퍼니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가수원의 수확물 역시 임대된 가수원의 수익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증권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판례 테스트를 거쳐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희망 국장이 예를 들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SCC가 암호화폐 어떤 관점을 내놓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코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코인과 관련된 이슈네요. 네 일본 금융당국이 이제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 제가 다크코인 두 개나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요. 코인 리뷰 시간에 다크코인의 거래를 문제삼아 온 당국 거래소가 그 중에서도 이제 당국 거래소의 코인 체크가 다크코인 거래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의 다크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의 미체 영향력,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모네로 대시, 직캐시, 어거 등 다크코인은 19일부터 거래가 중단되고요.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들 향후 일본 내 거래소에서 이 코인들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제 이번 조치는요. 사기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문제를 아예 차단하자라는 노력의 일환인데요. 일본 금융당국 FSA 측에서는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크코인을 좀 중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요. 금융당국이 이제 특정 암호화폐를 지정해서 거래 금지를 좀 권고한 것은 일본이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다크코인의 거래를 좀 중지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좀 크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았대요. 네 뭐 코인 체크에서 발생한 네미라고 하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이 해킹 사건에서 비롯됐는데요. 지난 3월이었습니다. 5,800원의 네미 그러니까 우리 하나 돈으로 약 5천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해커들한테 유출이 됐는데요. 당시 해커들이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시모네로, 지캐시 등의 다크코인 암호화폐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해서 문제가 됐었죠. 코인 체크의 대대적인 이 해킹 탈취 사건을 계기로 다크코인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운용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래서 악화되는, 악용되는 해당 거래를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일본 당국이 이런 압력으로 다크코인 거래가 중지됨에 따라 상당수의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암호화폐 정보 제공 사이트 코인 마켓 캡에 따르면 이제 시가총액이 13위가 대시였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 14위는 또 모네로, 꽤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거래량이 50% 이상이 일본에서 이걸 중지함으로써 그런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 국내 거래에서 빗섬이라든지 업비트, 캐셔레스트 등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전체 거래량이 뭐 일본보단 적죠. 0.07% 이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암합리에 이런 것들 이제 가격대가 또 하락을 하고 여러 가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마 국내 거래소도 다크코인의 중지가 점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센TV.co.kr.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부정하고 있지 않든 점 다시 고지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